어디 가십니까요? 비가 본격적으로 오네 새벽에 조금 떨어지더니 지금 엄청 옵니다요 저희는 지금 물 뜨러 갑니다 비가 많이 오기 전에 비가 많이 오면 또 물을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 오기 전에요 약속물을 좀 받아놓으러 가고 있어요 오 근데 모내기를 다 했다 진짜 농사 잘 지었다 그러니까 와 여름을 많이 줬더만 비 비 또 비가 꽃이네 꽃 비가 많다 우리 작년에 여기서 야외 먹방 할 때가 여름이었잖아 메밀꽃핀 몰라 김치찌개 합니다 김치찌개 공동성동 잘라서 넣고요 김치찌개용 돼지고기에요 돼지고기 넣어주세요 육수를 넣어주세요 마늘도 꽈리고추찜을 제가 좋아해요 이렇게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살짝 이렇게 밑가루만 익을 정도만 되면 꺼내면 되겠어요 조선간장 좀 넣고요 액젓도 좀 넣고요 참기름 마늘 고추찜을 넣어볼게요 고추찜을 넣어볼게요 맛있어? 음 너무 좋아해요 고추찜 고추찜 콩나물은 상 상 상 참기름 참기름 네 참기름 깨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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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를 넣어주세요 우리 아이 우리 막내가 좋아하네 양갈비 간장 박살 버터를 좀 넣어야 되죠 琥rau 버터를 마늘도 위에 이렇게 수업해 주세요 메밀가루를 조금 섞어볼게요 이건 완전 건강필이네 비지하고 메밀의 만남 엄청 고소해요 저희 밭에서 처음 뜯은 부추가 이렇게 머리카락처럼 가늠해요 멸치액젓이 매실 약간? 매실 조금? 거축파루 마늘은 따로 안 넣겠습니다 식초 한두 방울 마늘은 넣지 마시고요 밥이 눈물 흘리고 한 5분 정도 지나면 한번 열어보는게 좋겠어요 소파 완성 소파 완성 너무 맛있게 됐죠? 당신 좋아하는 밥 스타일로 됐다 사합지 무사히 끓인 town 그리고 sights 고추 고추 더 잘 안 넣죠? 한국식 물김치 안녕하세요 둥지님들 둥지님들 비도 오고 반갑습니다 비도 오고요 그렇죠 오늘은 저희는 비 오는 날이에요 영상이 나갈 때면 비가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죠 오늘은 저희 가족들이 각자 먹고 싶은 게 다양해서 각자 먹고 싶은 거 주문 들어온 거를 그냥 했어요 차돌박이 부추무침 아들 주문 그 다음에 양갈비 막내 주문 당신은 뭐 주문했어요 저요 당신은 야채 주문 야채 로고 주문했잖아 아 그리고 저희 남편은 이 두부 만들고 남은 비지 전을 주문했어요 이렇게 한 상 준비했는데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 둥지님들도 맛있게 저녁 드세요 아 이게 아 나도 쌈 먹을래 그냥 요게 쌈에다가 쌈장에다가 아무것도 안 넣고 아무것도 안 넣고 쌈장에다가 부드러워요 너무 부드럽죠 여보 다른 게 필요가 없다 말이 필요가 없다 나는 된장하고 고추하고 김치하고 요거만 있으면 되네 비가 마른 땅에 마른 땅에 비가 종일 오니까 모든 작물들이 여유롭고 부드러워지네 응 응 응 오늘 텃밭에 가다 깜짝 놀랬다 응 그래 갑자기 너무 많이 커가지고 응 아침 저녁으로 크니까 모내기도 다 했대 이제 그렇지 노네 벌써? 응 모내기 다 하자 망종이 언젠지 모르겠다 망종이면 뭐 해요? 이제 씨는 더 이상 망종은 망종 때는 씨는 더 이상 안 된다 카대 열매를 못 맺는다 카대 응 망종 지나면 망종 전에 씨를 다 뿌려야 되네 그렇지 응 응 응 응 응 응 응 김치 영상 찍어놨다고 얘기하면 아직 왜 ㅎㅎㅎㅎ 파김치 둔 니 먹고 싶다 했잖아 음! 김치찌개 있는 분들 이거 김치 안 먹겠네? 어? 배추김치 여보는 김치만 몇 개야? 김치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네 개 4개 어제 용돈 게임이 좀 싱겁게 컸네 원래 내가 생각한 건 그게 아닌데 내가 생각한 건 중간쯤에서 끊어지는 게 내가 생각한 건데 솔직히 찢어져야 되는데 여보 이거 맛은 어때? 너무 고소하다 좀 징글징글하게 고소하네 그래? 천천히 먹어 이게 맛있잖아 이게 청상추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아 아 으음 이 전에도 이 겉절이를 딱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되겠네 고기 대신 고기 대신 맛있다 당신 쌈 싸먹으니까 또 말이 없어지네 먹는다고 싼다고 생선 먹을 때는 가시 바른다고 말 못하고 또 뭐 먹을 때는 또 뭐 한다고 말 못 했는데 이게 음 하 음 음 음 다른 거 생각이 안 난다 쌈이 맛있어가지고 사람이나 음 작물이나 음 어 이게 그 비가 많이 이렇게 내려줘야 돼 그렇지 맞아요 상추가 상추나 이런 모든 작물들이 메말라 있으니까 거칠어 거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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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럽지가 안 해 뻐득뻐득하고 근데 비가 한번 오고 충분히 돼지가 이렇게 젖어지면 상추도 부드럽고 먹기도 좋고 맞아 응 그런 거 참 사람도 똑같은 거 같아 사람도 뭐가 위에서 내려오는 게 충분히 그렇게 그렇게 당신이 내한테 생명수라고 보면 되지 결론은 생명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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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누룽지 끓여옵대 응 응 먹고 또 누룽지 들어갈 때도 있겠지 그렇지 누룽지는 소화제야 소화제 숯밥을 왜 했겠어 여보 누룽지를 먹어줘야지 우리 가 뚱뿎 주로 냄 냄 너무 놀랄지 어어 왜 이렇게 차를 음비자 차를 놓고 앉았어요 그러나 아뜨거 페스티벌 아 뜨거 아 뜨거 이벤트 이벤트 산다는 것은 남를 매일인데 맛있는 거 있을 거라고 보고싶은게 인생의 가장 의미야 아 그렇죠? 남을 수 있는게 가장 좋죠 그리하여 두지님들 저희가 가장 궁금증도 물어봐 주시고 또 구입할 수 있는 구입증도 물어봐 주시고 많은 의견들을 보내주셨는데 가자미 전 쇼츠에 올린 영상이 80만 뷰가 됐더라구요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구나 해서 저희가 그 기념으로 가자미 전을 우리 둠직님들과 둠직님들과 다시 나눠오는거지 호황, 강구, 영덕, 영해, 축산, 후포, 울진, 삼척, 이 노선에 나는 가자미 중에서도 섬인, 물가자미라고 맛있고 졸여 먹어도 맛있고 튀겨 먹어도 맛있고 쪄서 먹어도 맛있고 그리고 딱 고기에 또 막걸리, 술 한 잔씩 즐겨 하시는 분들은 막걸리 안주로도 좋고 맥주 안주로도 좋고 애들도 좋아하고 소주 안주로도 좋고 할대도 좋아하고 하하하하하 저희가 약간 뭐 이렇게 조금 우리가 하는 요리, 요리를 막 먹는 거에 지는 게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건 아니고 미국은 그게 행복이고 미국은 그게 행복이고 그게 정말 좋은 것이지 이상하게 저희가 이렇게 이제 음식을 해서 먹어보고 하면 어...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분지님들이 이렇게 막 좀 폭발적인 호응을 해주시고 이러면 저희가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나누고 싶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도 가자미 전 이벤트라고 하면 그렇고 그냥 이렇게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열다섯 분 정도 이렇게 이렇게 나눔을 하려고 하니까 많이들 참여해주세요 하하하하하 사랑하는 당신이 있어 사랑하는 소주님들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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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